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주택공사가 올해 상반기 시작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중 첫 주택 착공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버스로 한정된 광역교통대책은 계양테크노밸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해 대장홍대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꼽은 올해 계양구 최대 현안은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계양테크노밸리는 약 333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해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갔지만 인근 대장 신도시와 달리 철도망 구축 계획이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환 구청장은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를 거쳐 박촌역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기 신도시 발표 도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계양테크노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 연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인기 시작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도 발표가 되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다. 윤 구청장은 계양테크노밸리 내 산업 구성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산업단지 계획에 따르면 계양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했던 첨단산업단지가 아닌 공장과 물류창고로 채워진 산업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물류단지로 20% 일반산업단지로 50% 70%가 공단화되어 있는 그런 설계 내용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첨단산업도시로 좀 변경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원도심 슬러마 문제도 올해 계양구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계양구 전체 주택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약 34.5% 특히 원도심에 밀집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67%에 달합니다. 일부 원도심 지역에서는 빈집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계양구는 지역 역사 자원과 재래시장을 활용해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등 올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관련된 용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산복태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계양 테크노빌리 추진 상황과 올해 계양구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유난 계양구청장 신년대담은 오는 12일 밤 9시 40분 헬로 이스토크에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